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여기는 랜덤 열쇠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필름폭이 지금 엄청 많게 이제 뭐 케이브 타이에 잘 작게 감아져 있는데요 그렇죠 열쇠 상품이 보니까 이제 뭐 1... 아 13! 14 A B C 13 14 A B C 근데 이게 어떤 다른 분이 이미 좀 많이 뽑으신 것 같은데 열쇠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저는 C번이랑 13번이랑 A번 정도? 응 열쇠 괜찮은 거 많아요 근데 열쇠 5개가 살아있으니까요 나만 해볼 만해요 그쵸 이 구멍에 리터치를 해서 뽑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 한번 제가 처음 하는 이 랜덤 뽑기 세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요거는 이제 저 라인에 끝라인에 여기에 왜? 2개 나왔어 아니 뭐야? 쉽잖아? 뭐야? 너무 쉬운데? 열쇠 통털이 가능할 거... 열쇠가... 아니 열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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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이 안 나게 났을 수도 있지 빵 아 빵이래 꽝 아무것도 없네? 꽝꽝 오 뭐야 근데 한 번에 지금 2개가 나왔으면 이거 통털이 가능한데? 야 이러면 지금 양도 얼마 없는데 그쵸? 응 근데 내가 봤을 때 하나씩 잡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 응 아 마지막에 얼마 안 남았을 때? 초반에 열쇠를 잘 뽑아야 돼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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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3개 또 갑니다 아이고 덜어버렸네 아 혹시 또 운이 좋았을 수도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초심장의 행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 한 개 한 개 한 개 하나도 잡히긴 하네요 어 그렇네 이거 리터치 할 필요도 없는데? 아 리터치 괜히 했다 에 에 뭐요? 에라이? 자 리터치 하지 말고 네 그냥 끝까지 놔둬볼게요 오히려 전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거 같거든요 요즐에 타이어 걸려서 그런 거 같지? 그냥 냅두잖아 어 냅두는 게 나을 거 같아 이게 끝까지 가도 괜찮아 열쇠도 운으로 아니 처음이 잘 나온 건가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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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계하게 낚은 건가? 아니야 아니야 좋아 좋아 이거 잘 나올 거 같아 생각보다 어렵진 않을 거 같아 우리 만원 만원씩 번갈아 가면서 할까? 알겠습니다 만원 만원씩 번갈아 가면서 누가 더 열쇠 잘 뽑나 누가 더 운이 좋나 야 좀 잡아 저는 어 두더지 쓰면서 할게요 그냥 잘 잡아야겠네 이게 어차피 걸리는 게 결국 운이라서 드럽게 안 걸리네 처음 한 번에 열쇠 두 개 뽑고 저 플라톤 두 개 뽑고 하나도 못 뽑는 거 아니야? 아니야 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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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두 개는 아 어 됐어 됐어 한 개 어 안 됐어 아 근데 끝에 저게 구석탱에 걸리니까 아 한 번 남았어요 아직 당황하지 않고 한 번에 다섯 개 잡아 이거 잘 모아서 보물해야겠구나 어 오케이 하나만 하나만이라도 하나만이라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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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라우어 두 개 어 두 개د이TERS 세 개 세 개, 세 개 끝까지 다uvo 하나 다왔어 제발平 단 한 번에 열쇠 땡! 오! 아 꽝이네. 감사합니다. 없지요. 첫 번째 꽝이었고요. 그래도 이게 뭔가 그래도 잘 가져가고 이러니까 조금 활발이 나는데요. 너 움직인 거 아니야 지금? 앞으로? 어? 앞으로 움직였지? 어 왜? 앞으로 움직이면 안 되지. 저 구멍이 저기 끝에 달려있는데. 봐보세요. 아니. 자 오! 두 개! 아 0개. 도용히 하세요 도용히. 누가 먼저 과연 열쇠를 뽑을 것인가 오늘? 아우! 잡는 게 먼저야 일단. 그러니까. 잡아! 잡혀! 어 한 개 아 까비. 저희랑 똑같이 두터치 열심히 하고 있는데. 두터치 할 수밖에 없네. 세 개 세 개 세 개. 좋아. 두 개. 더블 더블. 자이언 더블 더블. 과연? 어? 있다 있다 있다. 뭐 하나 있다. 제발 좋은 거. 도용히가 먼저 뽑았네요. 아 근데 너무 안 열린다. 그러니까. 오! 자 과연 열쇠는? A번! 오! 와 2만원만의 제1버권 당첨! 이게 아닌 거 같아? 아 뭐야. 아 A번 이거야. 아 뭐야. 2만원만의. 짜라란. 아바 당첨. 조심해. 좋아요. 아니 이게 A번 순간 이건 줄 알았어. 저 A번 때문에. 와 좋아요 괜찮아요. 자 열쇠 하나 뽑았죠. 이거는 없는 거네. 이거는 없는 거네. 아 꽝이네요. 자. 자. 일단 제가 먼저 뽑았습니다 여러분. 자 두현이 6번 남았고요. 야 이거 그래도 쉽게 뽑기가. 뭐 할 게 없네. 그쵸? 어. 그냥 잘 잡고. 그냥 잡아서. 가져오고 봐. 여기서 그냥 놓쳐. 포잉. 아하. 이런 경우도 있군요. 저게 이제 약간 운이 조금. 응. 그쵸. 되는 건데. 어 그치 그치. 뒤는 거 갖고 와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 다섯개 다섯개 다섯개. 우와오오 Play. 와아아아아. 어ın어어어? 어머오오오오.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? 이게 열쇠면 어떡하게. 그러네. 어 저 또 위험. 아 이거 꽝인가보다. 일단 꽝. 꽝이겠지? 저ym- chỉ가 열쇠면 어떡해. 어 그러게. 쟤 좀 위험하네. 전구만 다 가져가나? 그건 그렇겠죠? 오오. 꽝bir 다섯개 bro. 두현이 두 번 남았고요. 네. 과연. 나 많이 뽑았다 그래도 많이 줄였다 아니 지금 여기 열쇠가 4개가 남아있어요 물요 이 중에서 지금 엄청 많이 남아있는거죠? 어? 이거 소리가 아닌 것 같아 어 빈소리나지 어 약간 빈소리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일단 쟤는 뭐 어떻게 잡을 수가 없으니까 제발 마지막에 한 번만 더 자 도현이가 하나 뽑았네요 그래도 오 일단 쟤가 여러분 열쇠 하나 뽑았고 기분 좋게 그래도 저는 시작합니다 자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고니 뽑아야겠죠? 응 오히려 이게 랜덤보다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진짜 그치 어 랜덤보다 오히려 확률이 높은 것 같아 간다 간다 아 까비 여러분 이게 열쇠 아니길 저희랑 다같이 기도해야지 저게 열쇠 아니길 진짜 저거 열쇠면 완전 당황스럽거든 근데 아닌 것 같긴 한데 뭐 또 혹시 모르니까요 근데 뭐 굳이 통통을 안해도 되니까 우리는 맞아맞아 살짝 앞에 와서 잡아서 뭐 리터치를 하거나 할게요 어 저보고 앞에 잡는다고 아니아니아니 왜냐하면 너무 각이 안 나와서 이렇게 다시 한번 모아주려 그래 자 일곱 번 저는 아 한번 잡아야 되는데 나도 아 왜 이렇게 안 잡혀 나는 군이 점점 이제 잡으라고 좋아요 하나라도 가 이거는 잘 잡았다 흘려버리네 우리 악어만 가져가는 건가요 설마 안 돼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약간 흘릴 것 같아 근데 아 안 돼 안 돼 좋아 좋아 안 흘렸어 안 흘렸어 어 오케이 어 열쇠 기대해봅니다 하나 있다 하나 있어요 기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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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10원 10원? 어 청소기 이거 괜찮아 이마트 청소기 하네요 이거 이거 이마트에서 나 봤어 어 괜찮은데 청소기까지 봐 봤다 청소기 요오 네 좋습니다 오 무거 오 청소기 재밌는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네 아니 열쇠 몇 개 남았죠? 세 개 확률 높죠? 여기서 세 개면 우리 지금 총 3만원 한 거 아니야? 맞아 3만원에 지금 열쇠 두 개 괜찮은데 아니 3번도 괜찮잖아 3만원에 이 정도면 이게 청소기도 뽑고 핵이득이죠? 살림살이 장만했지? 자 이제 제가 막 피규어 좋은 거 제목 하나 뽑고 그냥 딱 하면 이제 마무리 끝 어 자 한 번 오 이거 잘 잡았다 두 개 나오나요?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와요 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 그럼 재밌다 어 아니 이거 확률이 좋아서 좋네 진짜 어 뭐야 자 두현이 말한다 그래 자 이번엔 두현이 차례 어 이제 약간 좀 좋은 상품은 좀 기대되는데요 그쵸 여기서 열쇠 세 개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오 오 좋아요 이게 다 세 개 열쇠 와 나이스 나이스 어 뭐야 하나도 안 나온 거야? 어 어 잘 잡았는데 잡기는 드럽게 잘 잡았는데 아 다 흘러버렸어 하나도 안 나왔다는 사실 너무 아쉽다 까비까비 이게 잘 잡아라 일단 잘 걸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 두 개 가나요? 모르겠어요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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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낫다 하나 과연 어 아니 있어? 아 뭐야 낚였어? 아이 낚였네 아무것도 없어요 자 하나 둘 셋 넷 탑 쌓여서 일곱 개 거의 뭐 2분의 2 확률이죠? 어 자 앞에 있는 것까지 있지만 앞에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게 양이 적어줄수록 잡기가 힘드네 그니까 미리 뽑아야 돼 빨리 뽑아야겠네 이거 양이 많을 때 뽑아야 어 그러니까요 좋아요 지금 탈이 낱개로 있어가지고 뭐 어 혹시? 아 내가 또 버무리고 있긴 하다 그래도 그러니까 버무리고 있는데 한 번에 잘 걸릴지 일단 봅시다 탈 끼리 잡아 아이고 어 살짝 버무렸다 어 괜찮아요 이쪽 이쪽 어 살짝 그쪽 서로 탈 탈 끼리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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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야 돼요 아 약간 앞에 잡아서 리터치해도 돼요 아니면 그래야겠다 어 그렇게 해도 나쁘지 않을까 여기 그래도 좀 뭉쳐있잖아 일단 잡으면 뭐 무조건 할 수 있으니 아 가능하네요 이거? 어 좋아요 아 아 역시 양이 적어지니까 확실히 잡기가 좀 어렵네요 이거 딱 칫바 칫바 할 수 있는 그거 같은데 어 칫바를 해야 되는 뽑기죠 이게 어 잡았다 아 뒤쪽 가야겠다 뒤쪽 자 그래도 뒤에 살짝 조금 몰려 있긴 해요 그렇죠 이 정도면 마지막 기회자 두현이 과연 잡나요? 어 하나 이거 잘 잡지 않았어? 괜찮은 거 같은데 이거? 아 아쉽다 아쉽다 마지막 5천원씩 할래? 그래 마지막 5천원씩만 하자 둘이 6번씩 하자 네 6번씩 사기 좋게 그래서 제가 뽑아보겠습니다 본인 또 몰래 저 몰래 자기 혼자 기회 다 쓸 수 있으니까 오케이 얘 잘 확인해줘 어 잘 잡았어 이거 나와 나와 아이스 제발 열쇠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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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쇠다 열쇠 열쇠 대박 어 이거 위에 있는 거다 둘 중에 하나다 제발 제일복권 꺾고 끝내버렸 안돼 멀티쿠커 오늘 살림살이 제대로 챙겨갑니다 여러분 쿠커쿠커 멀티쿠커 근데 얘도 크다 얘도 크네 뭐가 이렇게 많냐 아니 여러분 이거 이거 보시면 청소기에요 청소기 이거 그 다음에 멀티쿠커 악어 살림살이 요거는 다른 분들이 열심히 뽑았던 흔적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깔끔하게 3개 랜덤으로 뽑고 갑니다 행이죠 성공 자 그럼 저희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